중소벤처기업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개소했습니다. 제주사업장에서는 연간 6명 이내의 발달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가족과 함께 보육실에 입주하게 되는데요. 표고버섯 재배에 대한 창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연간 약 1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동규 기자입니다.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교육, 운영 노하우와 경험을 제공해 왔습니다. 이번에 제주에 개소한 사업장은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으로 구축됐으며 버섯재배사, 작업장, 교육장 등이 마련됐습니다. 제주 사업장은 제주 지역 발달장애인 중 연간 6명 이내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가족과 함께 보육실에 입주시킬 예정입니다. 선발된 예비창업자는 표고버섯 재배에 대한 단계별 창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며 연간 8.4톤의 표고버섯 생산 판매를 통해 1억 7천만 원 안팎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중기부는 제품이 원활한 판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판로, 농협, 임협, 공판장 및 로컬푸드 판매점, 제주 특산품 온오프라인 판매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제품과 연계하고 전시박람회 등에도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 예수TV 뉴스 이동규입니다.